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범죄 방탄 카르텔 민주당은 급기야 국회 로텐 홀 바닥에 앉아서 농성에 돌입했고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장회로 나간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당 대표의 대법원 유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 혁신당도 장회 투쟁에 함께 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미국의 정권교체로 우리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범죄 방탄 공동전선 구축에 여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의 장회 투쟁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좌파 단체들의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지난 주말 민주당 집회에서도 당 지도부 인사들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민주당의 해명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대통령 탄핵에 군부를 피우기 위한 장회 투쟁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엄중한 민생과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곧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과 안보를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민생정치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